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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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개념 없는 놈이 사온지 몰랐는데 진짜 맛있네. 왜? 먹어볼래? 아유 씨. 땡 진짜 씨. 아유 진짜. 아유 씨. 해피 퍼스데이 투 유. 뭐야? 어휴 씨. 야! 너 미쳤어? 그래 미쳤다 왜? 너 아웃이야. 매니저 잘렸어 너 씨. 뭘 아웃이야 야구하냐? 나 원래 이거 안 하려고 했어. 너 다시는 이 화장실 못 할 줄 알아. 나 원래 이 화장실 아니야 씨. 너 앞에 요리 안 해줘. 처음부터 네가. 영등이 내 동생이야. 내 동생이면서 꺼져. 꺼져 이 새끼야. 개 씨. 드럽고 치사한 새끼 씨. 나도 형이랑 안 놀아. 안 논다고 씨. 형 별명 하나 새로 지어줄게. 국민 전립선 어때? 어? 마침 국민 여동생이 계시네. 국민 여동생과 국민 전립선. 아주 세계적인 만남이네 아주. 너. 아휴. 야. 미쳤기야. 너 일로 안 와. 야. 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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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려. 더 먹어 도망가. 윤 씨. 빨려. 야 근데 왜 계약서를 주차장에서 준다고 그러지? 의미가... 뭘 소중히 끓이. 어머. 왜. 아무튼 저 빵실장 아니야? 어? 마는이 빵실장이네. 뭐야 이거. 하하하.. 야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차 바꾸셨어요? 뭐야 이거. 여기. 치킨 치킨.